대통령도 여당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라는 정책 공조 그리고 또 여당에서 소위 1호 당원이라는 개념으로서 여당에서 그 의견을 존중하는 중요한 당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엄연히 당의 지도부라는 것과 또 이 대통령실은 또 별개로 돼 있으니까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그런 용어도 요즘은 안 씁니다 그래서 여야의 지도부끼리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